정지인, 정지인, 중대에 대한 대화가 정지인, 중대에 대한 대화가 정지인, 중대에 대한 대화가 여보세요 2020년 7월 15일 10시 32분 제2의 영상일지 오늘은 이제 뭐 더 얘기를 해야 될까? 하하 왜? 어어... 3등이 제2 아 진짜 애교 누가 온 거예요? 여섯 명, 먼저 온 여섯 명들 옛날에 산책 나왔다는 걸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오말! 제이인가? 뭔가 뒤에서 벌레 같은 거 보고 막 그러면서 막 꽉꽉 소리 들리면서 초등학교 소품 같은 느낌으로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받아서